이렇게 한번 풀어줘볼까? 그때? 중간에 삐끗하면 또다시 중간에 삐끗하면 안 돼 덮었어 다 필요없어 그 중간에 수갑을 살짝 풀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번 살짝 풀어줘볼까? 파급 효과 스킵 스킵도 없어 와 스킵도 없어 심하다 와 심하다 야 2회차는 스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2회차인데 현명하게 선택해 현명하게 선택해 야 현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유도했잖아 나는 현명하게 안 쏠라고 했다고 설마 다 봐야 돼? 모든 대사를 설마 와 심하다 와 심하다 와 그러네 앱에도 다 없어졌네요 앱에도 다 없어졌네요 아까 앱에 그 모아뒀던 그 인물 정보랑 스토리랑 다 없어졌어 아니요 감이하 번유 번유 진짜 아까랑 완전 반 아니야 너무 반대로 해도 안 돼 내가 잘했던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베베님 아니에요 추천 잘 해주셨습니다 아니 재미는 있어요 스토리는 흥미로워요 자 여기는 아까 내가 잘한 거 같애 여기는 하던대로 하면 될 거 같애 그죠 나 혼자라고 과만 줬다 이 필요 없다고 자 신중하게 갑시다 일단 여기서 체포한 건 잘했단 말이야 내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잖아 여기서 여기서 한번 조심 조심 오케이 조사해 조사 빨리 넘기고 싶다 빨리 넘기고 싶다 신중하게 아 튜토리얼은 진짜 이거는 너무 한다 튜토리얼까지 그래 내가 여기서 사격을 안 해서 아까 잘했단 말이야 사격 안 해 사격 안 해 사격 안 해 쏠 거야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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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가오지 않네 다가오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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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전워선 핀을 체포했어요 첫 번째 용의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죠 압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왠지 이 검사가 제일 의심이 가 검사만 지금 멀쩡했잖아요 그죠 사형해달라고 했던 게 검사인데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아까 표적이 됐고 검사는 멀쩡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집에 왔던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살짝 그죠 아 극약 주사에 의한 사형이었구나 도배하지 마시고요 5년 후 5년 후 Mr. Trapp has only got 48 hours left on our big blue marble, so I thought, hey, did you know one of the victims? Phones are open. Caller 1, you're on. Hey, so, yeah, man, I mean, in my point of view, like, they can't fry this son of a bitch hard enough, you know? So he got messed up as a kid. That's no excuse to take it out on our finest boys in blue. I hear you, but it ain't like our cops got the finest reputation, you know? Look at Marnie for one. Promotion to homicide, metal, the works. This gal's on top of the world, and guess what? Turns out she's dirtier than the rest of us down here in the mud. Mishandling evidence, improper conduct, who knows what else? Damn, guess you never know who's one of the good ones. Good morning. 마지막에 이 남자 아니었어요? 아까, 마트에서 그죠? 이 남자 맞죠?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었어? 억울해. I'd be doing a lot better if Calvary would take a short walk off the tall building. He, just promise me you won't do anything. I don't give anything work with. At least other inquiry is still open. 빈정 I'm sorry, sir Hey, don't apologize You're a good cop I have no doubt you didn't do anything to compromise the crime scene intentionally The facts will speak for themselves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sir You know, it sometimes feels like we don't have a choice in these things, but you do You got me? Yes, of course I want to believe that But I know the trapper's set for execution in 48 hours It's a heavy load You're a good one You have someone sent to death row I don't want you to distract me Jonathan Finn's exit to get me up for morning, sir Coffee than better Your message is clear I'm going to see your client now Sorry, I'm gonna go back to town 아, 스케이프 아, 스케이프 들어볼 준비가 돼 있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 죽음을 죽였어요. 이 죽음을 죽였어요. Adam은 진지하지 않아요. 뭐? 내가 생각해? 뭐? 너는 그냥 도로가 없었을때 그래서 너는 좀 더 아스팔을 구입하자 아니... 아니... 너는 너무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손을 벗어버린다 근데 그가 하나의 문제? 그가? 그가 없네 아니... 그가 없네 그가 어디야? 아듬 스케이트 그가 중요하지 않은 선택지는 그냥 대사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딱 선택하면 붕 뜨자 아까도 이 남자는 믿었어요 아까봐 이건 안됩한 것 같다 이렇게 정말 맑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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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봐 아까봐 그녀의 우주가 인내로 인사 보물지도라도 그려주려구요? 보물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말씀해주세요 내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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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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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없을 수 없어 이렇게 안할 수 없어 그럼! 말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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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ar 말해둬 украї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사님께 알려보죠. 아, 빨리 1부 끝나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 이제, 편사님 그 장면까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편사님께 알려드립니다. 편사님께 알려드립니다. 편사님께 알려드립니다. 편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시험공부 하세요 이거 보시면 시험공부 못합니다 한 번 빠져들면 못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게 돼서 하지만 3시간 동안 더 이상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는 믿지 않지 그는 진짜 도착했지? 내가 도착했지 와우 좋은 일이야 그렇게 불러요 저는 호미사이드에 대해 알려줄게요 좋은 전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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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소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오호 아.. 배고파 잘하는 것 뿐이에요 뭔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였나, 폼니? 네 아닌데, 얘는 아닌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이마 왼쪽에 점 같은 게 있었는데 저 사람도 있었다고? 아, 그럼 저 사람인가? 어, 캐릭터가 좀 약간 좀 헷갈려. 적대. 호그케이븐 트레일러 파크에 하이브에. 파이팅을 진행하려고요. 제가 가장 근처에 있었던 것을 바로 솔로 갔습니다. 혼자 출동했고 그 밤에 모두가 긴힘과 긴힘을 입었다고 했었고 그 캐릭터는 소속을 감아주셨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영어시험인데 이걸로 퉁쳐야겠네 이걸로 리스닝 하시려구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까랑 이 장면은 아까도 이 장면 있었습니다 트레일러로 들어가 아까는 주변 수색했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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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단서 단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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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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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아이 아까랑 똑같애 나머지 하나 뭐였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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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도와주시옵소시옵소시오 피해자 도끼 아 그러네 여기서도 도망쳤으면 이 여자도 죽었겠네 그죠 어떻게 도망친 건가요 피니가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제가 도망쳤을 때 하지만 피니는 오래 걸렸다 이번에도 쏘라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피니와 장소에 관한다고? 안 됩니다 피니와 장소에 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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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가 그냥 피니와 장소에 관한다고? 최종량은 안 맞지? 수고하셨습니다 정량은 아마도? 남은 개가 장소에 관한다고? 귀찮아 조심히 던지자마자 터졌던 것 같은데 이번엔 던지고 나서 좀 이따가 터졌어 뭐가 있나? 왼쪽 사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거 아딤 존스의 프렌즈의 재학은? 아, 그의 죽음으로는 없지 아, 그의 죽음으로는 없지 아, 그의 삶은 없지 예, 당연히 그의 재학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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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할 수 없지? 너는 이 모든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의 사이코들이 그 사이코들이 죽어 캘버리, 끊어 그는 힐리우릭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걸 알아봐. 감사합니다. 그레이브스. 네? 저는 그냥 말했을 때, 칼베리의 짓이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 정말 도움이 되었군요. 얘기 좀 해보자 잘가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범죄 현장마다 쥐덧 안개꽃에는 범죄 현장마다 알파벳이 있었죠 선택지에 따라 몇 간씩 루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한번 더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9시부터 하면서 리틀 거시기를 금방 깨는 바람에 다행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우리 이거 조사 두 군데밖에 안 하지 않았나 우리 이거 조사 두 군데밖에 안 하지 않았나 아까 세 군데 다 안 했죠 두 군데밖에 안 했죠 다 했나 다 했나요 다 했나요 네, 고마워 다 했나요 방어적으로 What are you implying? That the cops did something to deserve this? If these are bad guys, Becky Then they are not on your team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Tell me something first You're just one curious lady, aren't you? You could say that about me Okay Hit me What's up with you and Calvary? Now there's a guy who's got it coming You couldn't even cut that tension with a chainsaw Oh, 나비효과다 Oh, 아까 왼쪽 거 골랐었는데 Yeah, you'd think But he keeps messing with me How do you? Just because I'm good at my job and I have a target on my back I'm sure that's not true Yeah, easy for you to say My dad's not around to fight my battles for me No one has it easy in this town Okay Oh 뭔가 적대적이 된 것 같은데 저 여자랑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까는 뭔가 같은 편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적대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은 건 그냥 스토리였을걸요?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This is the police Anyone here 지금 누가 주인공이라고 딱히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나마 베키가 좀 주인공 같은데 Oh, dear God Sir 저 전화해 주어져요 저 남자는 어떻게 해? Hear, what's going on? Remember that thing that I can't do this I need some help from my development I need some help from her I need some help from her 그가 도구니디 카카오톡 거기에 두근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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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보셔서 이벤트가 갈비가 왔다 천사도 오! 천천히... 여기... 아... 20's, brunette 좋습니다 Calvary put whole clip in that wall and didn't hit one thing only blood here is his and... Montesinos Calvary's brother was rigged traps fuck 단서, 단서, 단서 다 찰 꼬마일거야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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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모든 clip 누구든가 누구든가 뒷자리에서 왜 이렇게 cannon 하고 앞에서 왜 망설이 오, 제 진짜 그들은 그림 떨어졌죠 저녁에 의심당하죠 함께 있었다고 합시다 톰 조심해야 돼 너 정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듣고 있어 너는 안 믿어 아, 아니.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너는 죽을 수 없어 너는 무슨 말인지 알지? 똑바로 결국에는 의심하는구만 뭘 선택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 바람네 그 놈을 싫어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네 너는 믿을 수 없어 너는 믿어야지 2번 뻥 하하하 스포 1보 끝났습니다 하 고고싱 2보 끝났습니다 아 이 부금은 맘에 드네 릭스 경장 릭스 경장 의심되는데 릭스 경장 아니면 어? 펠리시티 만약에 펠리시티가 오늘 밤에 뭐해요 안 물어보고 잘가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리바이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쵸?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나마 잘가요 엔딩 사이몬,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기에 앉아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게요, 스킵 플레이탐이 짧으니까 어떻게든 플레이탐을 늘리려고 진행딩 보고 엉망진창으로 눌러봐도 재밌겠다고요? 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2회차 보니까 자막이 조금이라도 읽히네요 그나마...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요. 핀의 필드 트립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우리 함께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다고요. 저는 던젠에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눈에 들어갔어요. 뭐? 당신은 저의 아일로바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하고 있어? 내가 질문을 드렸어. 내가 도와드려, 도와드려. 저는 너의 파트너이예요. 우리 서로 정신하고 있어야 돼. 정신하다고? 하지만, 정신하다고. 당신과 칼바리와 같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당신 모두가 있어야 돼. 당신은 자신을 봐야 돼. 톰, 당신과 함께 경찰을 죽여야 돼. 실망이야 실망이야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구만 톰은 아무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일도 도움이 안되네, 톰은 아듐 조언스는 로스팔머스에 동일한 시간과 핀이었습니다 도움이 열렸습니다 핀에 의해 조언스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여기 아까 조사를 안 했어요 여기부터 봅시다 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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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에 있는 곳에 있는 산업자입니다. 제가 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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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새로운 장면이다. 조금 차주할거 같은데. 오! 오! 오오오! 오! 오오오! 오! 오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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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으란 말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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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면, 이 약간 불안해지는 분명이 끝날 그냥... 안심하자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심시키자 안심시켜 안심시켜 내 무기 놓을거야 오케이 다 보니? 좋아좋아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극시킬 필요가 없어요 좋아 뭐 하나 잡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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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했어 집에서 가족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건 제 형식이 있었던 어느덧 아 뭐하지? 정교 학원 아 뭐하지? 정교 학원 정령까지 와 X-ray 같은 거 처음에 말했을 때 나랑 장난 지금 하냐? 그럼 뭐? 죄인이야? 처음에 확인했을 때 한 번씩은 이렇게 강하게 나와줘야 돼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정체님 이거 갑자기 많습니까? 오 톰이랑 뭔가 편이 되는 느낌? 피부에 그 비하고 땀하고 이런 거 표현하는 거 기술 한번 제대로 표현했다고 계속 써먹네요 항상 피부가 촉촉하네요 물기가 찾은 걸 봐요 음 여자일 수도 있어 여 Sí 이러분도 trước 근데 잠깐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살짝 풀자고 어때? 수갑 살짝 풀기 아간이 쪼였거든요 살짝 풀기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담이 왔어요? 이곳은 아담이 자랐어요 아까는 무시했거든요 막판에 너무 믿지 말자고 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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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바로 여기 이곳은 아담이 지났어요 이곳은 이곳에 숨겼어요 이곳은 여기가 지났어요 이곳은 여기가 지났어요 아니, 저는 여기가 지났어요 아니, 그곳이 여기가 지났어요 하나! 하나! 그래서 너는 이... 이는... 이는... 이는 스퀘어터가 아니라? 스퀘어터는 못 참고 이 모든게? 야디의 팝은 물건을 받았다 너는 말하지 않았어 꽤 좋은 것 같긴 하네 응 당연히 아듬이 아버지의 한 일을 받은 것들은 베르민을 죽였다 디테크티브 마네히 사라즈가 끝냈다 예 시간지연이 있어 아듬이 어떻게 아듬이 끝냈어? 아듬이 파프 복 theory가 너무 고개를 부리려고 했는데 파란 희한 걸 보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요 한 밤 전화 받으러 가게 하고 뱃배내로 피해 보셔야해 정죄는 그들을 숨기듯이 포롷하고 고개곳서나 그 동시에 그 교실을 안 걸린다 팝스는 그2도 몇일이나 뒤에는 죽을 뻔했을 수도 있는 거에요 우리의 정 divine 시스템이지 defeated? 아까나 진지함 했는데 판결이 가혹했어 살인은 살인이야 살인은 살인이지 일단 이거 해볼까 아까 끝내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좀 짧아요 동네 형님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길었나 아 그래서 내가 진부하다고 했지 내가 아까 진부하다고 했어 인질이 한패였다니 지명수배 지명수배 자 이제 여기서 믿어보는 거야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나 아까나 그 다음 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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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나 자 아아까나 제게는 지금 영원한 자세한 양해를 된다. 내게는 그냥 온전히 전화했다. 그니까? 내가 넘어갔다. 누구에게는 잘 알고 나도. 누구에게는 잘 알고? 당신을 진짜 잘 알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안 믿고 당신은 사실 이런 일한테 부탁했다. 네. 당신이 도와ным.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범죄는 사람을 얻게 해달라. 내가 볼까? 내가 도와줄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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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가보자 Becky? Hey! 가보자 가보자 도망자 조네탄 핀은 5년 전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갚겠지? 은혜 갚을 거야 도망자 도망자 그리고 우리는 이 놈의 놈을 구입할 수 있을거에요. 정중하게? US 마르샐들과 이니시아의 맨헌을 말하는거에요. 오케이, 거기서 도와주세요. 필요한 게 필요한거에요. 베키, 며칠까지 기다리게 되면 제가 그 케이스 파일에 필요할거에요. 정중하게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믿어봐, 믿어봐, 할 수 있어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뭔가 좀... 여기 안 돼 내가 손을 넣지 못해 하지만 조심해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자,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자, 어디로 갈까? 고아원을 가야겠지? 그래야 그 개를 만날 거 아니야 그 후두스네를 만날 거 아니야, 그죠? 후두스네를 만나러 갑시다 이 죽음에 연주해 왔어요. Professor Rominski는 지지게 단계가 서서 있었죠. 그래서 의사의 조직은 cela 흐름에ятся한 답답니다. 하지만... Fin은 Felicity를 말해 그 Rominski의 한 가지 스프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방식에 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이제 다시 돌아가고 오는 otra... 1시간이 1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경관이 사형수를 풀어주는 건 직권남용을 넘어선 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는 안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풀어줘봤어요 아 북음 좋다 예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물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엔딩도 달라지고 큰 틀은 같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분기를 어느 쪽으로 타느냐 거기서 갈리겠죠 누구 있죠 터로우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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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서 왜 단서가 없어 아까도 이거 하나밖에 못 찾은 것 같은데 창문 있었어? 아 아, 단서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냐? 어떻게 된게 아 아 오케이 막어, 막어, 이번엔 막어 막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하지만 놓치죠 이거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을걸요? 근데 이제 단서를 더 찾냐 못 찾냐의 문제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다섯 시간 경과 다섯 시간 경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단서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아... 죽을래. 마크가... 윗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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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거만 있으면 돼. 헤이! 이게 중요한거든. 이제 그게 뭐야? 쎄 지하해. 저렴해. 쎄 지하자. 젠만 Switch llam yes deliciously. 당연히 вер는다. 여기서 여자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후드슨 남자가 나와서 그죠? 오케이, 이건 누구야? 빵빵, 빵야 빵야 하죠, 빵야 빵야 한패란 말이죠 오, 마이, 가위라 어르신들에서 온갖이야 흠 와우 저는 이걸 말했지만, 칼배리도 한 개의 짓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엄청나요 여기서 이제 검사 나오죠 검사 검사 범인이 현장을 다시 오는 그런 느낌 그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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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도전 지수 천연 시골 가능성과 목적이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군요 오, 천천히 제발 제발, 맥이 펠리스티 내가 누구야? 누구?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뭐야 왜 여기 선택지 안 나오지? 이거 원래 선택지 나오지 않나요? 아까 나왔었는데 저기 그 신부 저, 예, 저, 판사네, 판사 방금 그 장면이 판사네 자, 이제 드디어 3부입니다, 3부 잘하자, 잘하자 할 수 있다 부패한 경찰 내가 봤을 땐 경찰이랑 아까 그 검사랑 한패야 제발 피나 제발 피나 제발 널 믿는다, 피나 오, 뭔가 지금 어? 요, 요약 정리가 되게 아까보다 많아졌어 내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했어 판사하는 피해자죠 아,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와 와 너, 아직은 저건 저건? 그, 솔직히 말할지 솔직히 말할 수 있어 얘 좀 좀 너의 판사는 좀 그 분이 그 분이 그 분이? 그 분이? 그 분이 아까 그 분이 너? 분명히 알고 있었어. 분명히? 분명히. 그럼... 이 훅크가. 이 훅크가. 왜? 그들이 죽고, 죽고, 훅크가? 이 훅크가 어디 갔어? 그 훅크가 가고, 그 훅크가 출고. 감사합니다. 어? 동일 인물인가? 칼바리에서 5년 전에 한 큰 흙크가 있었는데 혐지자들. 2개의 타격. 그 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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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훅크. 그 훅크. 그냥. 더 생각하지 못해. 내가 다가서. 그 훅크가. 그 훅크가. 그 훅크가. 그렇게 합니다. 피 망상. hiçbir silency 일정이 없지. 아마 뱅 rusty는 전 literacy 정책에 있고. 그 훅크가. 그 훅크가. 그 훅크가. 그 훅크가. 하구나 다가서 그 훅크가. ướnd Layo를 어디寄. 어, 좋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 두번째 보니까 더 재밌네 흠흠흠 요, 좋아 스토리가 연장됐습니다 와, 잘하자 제발 이거 609입니다 길을 찾아봐야겠어요 1712 알메다로 잠시만요 1712 알메다의 사이먼 힐러리 사이먼 힐러리 헉, 오 어 어 어 아 놓쳤어 놓쳤어 어, 어떻게 놓쳤어, 나아 아잇, 진짜아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 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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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그리고 방금꺼는 그 느낌표도 되게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 그 느낌표도 되게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 그 마치 하지 말라는 듯이 아, 마치 하지 말라는 듯이 아, 결전의 그 순간인가요? 어 12일 긍정읒 통과 충전의 단일아 다닐이 랄묵 좋지, 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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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수록 마칩니다. 그녀의 손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실은 사실상인 것입니다. 그녀의 손실은 조금의 멈축을 했지만 그녀의 손실은, 죄송합니다만으로 이 둘 중에 그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손실을 당부하고, 그녀의 손실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아름다운 자신을 압력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실을 적혀지 못했다. 그녀의 손실을 지켰습니다. shouldn't look good for you but if you help us we can help you sure he's the one who set it up he told me what he did to the fuckers who hurt me and Izzy but I have no clue where he is now you haven't seen him at all since the arrest that's what I'm once he didn't recognize me he looked all different but I recognized him can always tell from his creep ass eyes even all cleaned up cleaned up how I don't know he's like 경찰, 의사, 의사, 의사 경찰, 넬슨, 얘기해야 할 필요가 이 중간에 있는 건가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가 범죄가 있었어요 법무부, 반스톤 의사는 베끼 마네키가 왔어요 드디어 잘하자 이번엔 할 수 있다 티넬프님 10개 감사합니다 안쏘니다 이번엔 안쏘겁니다 에어 오우 실루엣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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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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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자... 그의자! 제발! 그의자는 누구였죠? 그녀? 뭐... 뭐... 누구였어? 그의자였어 그의자였어 거짓말한 사이에 그의자였어? 아들라라라라 딸라라라라라 설마 여기서 근데 안 쏘면 같이 죽는 건 아니겠지? 어? 설마? 아까 거기서 성공했어야만 지는 띵일까? 설마? 도망치면 안 되지 도망쳐도 그것도 100%지 뭐 그러니까 아까랑 말투가 다르네? 그죠? 아까랑 말투가 좀 달라 아까랑 말투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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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 bulbs이 subsequ 캐치 제발 머물러야죠 뭐였어? 내가 이거 좀 꺼내려, 제발 애초에 총을 들지 말아야지 애초에 젠장 젠장 안 쏴, 안 쏴, 안 쏴 안 쏜다고 걱정 울고 나서 not okay okay thank you I need you 쉴 바이러스 쉴 바이러스 안심 로봄 drowned 수술할 수 있을까? 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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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한 거겠지? 죽은 거야? 죽었어? 설마 떼줬는데 왜? 그 잠깐 사이에? 말도 안 돼 할 거 다 했는데 말도 안 돼 여기서 한번 그냥 항복해봅시다 항복 2분 그럼 스왓이 들어와 가라고? 가라고? 가래 공범 야 톰은 믿었군요 저를 톰이 절 믿어줬습니다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오 오오오오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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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 흐어어어 흑미진진 진짜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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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다시 하고 나서 아유 아람파크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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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잡어 어 뭐야 아 갑자기 끊겼어 얘가 범인이야 사이먼 제발 제발 네가 원하던 걸 잃었잖아 사이먼, 너는 뭘 원했지? 너는 뭘 원했지? 너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존니? 그 사람을 죽였다. 칼을 놓고 그냥 들어주세요. 말해주세요. 너는 뭘 원했지? 아니야, 마르니야. 우리의 미래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우리는 한 번을 잊지 않았습니다. 빵야! 이럴 시끼 어? 죽이면 안되나? 야,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야, 난 도망가서 다리만 쏠라 그랬단 말이지 근데 관통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된거야? 어, 계속 계속 후,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잖아, 와 쫄았잖아 아, 쟤도 살려야 되나? 무조건 전원생존이니까 쟤도 아예 쏴으면 안되나? 총 자체를 아예 쏘면 안되는거야? 아, 다행이다 진짜 기절이였어 전원생존이 보내면 오랫동안 전원생존의 반응은 아랫동안체 증정선은 그렇듯, 저장단 베키 마르니가 전원생존의 반응을 갖고 있는 전원생존의 반응에 전원생존의 반응에 이 반응 아예 전원생존은 비보기도 망한 거야? 전원생존이 전원생존이라서 전원생존하는 연구는 힐러리와 영역을 연결이 서던트 릭스는 문장에 대한 문장에 대한 문장은, 한참을 했다 경찰이의 공격을 위해 이 날은 밤이군 하지만,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수행을 하고 아, 다리 나 아... 이런 그런 의미로는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우리 사이먼 힐러리에서 그 돈이 도와주지 않네 내가 그냥 도망가니까 나는 다리만 쏠라 그랬지 그녀는 멈췄해? 둘 다 같이 게임을 한 번? 그리고 이곳은... 아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나를 혼자 버리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없지 않아! 내 디디디를 데려줄 수 없어! 이 검사는 그럼 아닌 건가? 그냥 걔가 범인인 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이면 저 상황이면 무조건 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냥 돈슛 게임이네 총을 쏘지 마세요 게임이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진엔딩 따로 해서 유튜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진엔딩 그 전에 다른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또 보라고는 못하겠어 제가 그리고 또 내일 또 여러분들 출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꼭 진엔딩 꼭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죠? 약속 딴 데서 보지 않기 아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왓서비였습니다 잘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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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